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우리 일단 시험을 시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이 총평을 듣고 또 기출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시험 1차에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해설을 들으시고 실제 점수가 어느 정도 예상컷이 나온다 계속적으로 주말에 시험치고 난 직후 12시 30분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해서요 처음 학생이 90이었거든요 90이 됐었고 그리고 1시, 1시 반 이렇게 계속 문자 연락을 받았는데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인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고 실강하시는 분들 위주로는 했는데 제가 직계한 결과로는 일단 실강생의 기준으로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총점 몇 점까지 이야기하고 경찰학이 좀 많이 어려웠다 70이 넘으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이고 실제 지금 제 감옥에서 지금 있는 형사법 감옥에서 90점대가 꽤 있는데요 이 90점대를 획득하신 분들도 경찰학에서는 깜놀했습니다 50점대, 60점대가 꽤 있으셨기 때문에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점수가 높기 때문에 또 헌법을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남경 기준으로는 그래도 1차, 2차에 대비하면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1차하고 2차 기준으로는 1차에 비해서는 2차가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를 예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을 때 2차는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살짝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1차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난이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난이도로 친다 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라고 하는데 그 난이도가 올라간 그 정도가 엄청나게는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는 아니고 한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의 난이도는 올라갔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90을 받으신 분들 92.5도 있었고요 90점대도 꽤 있으셨는데 80점대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80점대 제 예상컨대 한 중반만 받으신다 하더라도 남경 기준으로는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실강 기준으로는 제가 여경을 4명 데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경은 온라인 지난번 실강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실강생은 90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는 다른 과목 경찰학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뭐 일단은 합격할 수 있는 그거니까 다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예상을 드렸었는데 일단 실강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이전 실강을 하셨던 분들 바로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 커버해서 90이 넘었는데 일단 90 딱 찍었는데 다른 과목 경찰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지금 있는 실강 기준으로도 충분히 90 넘는 분들은 반 이상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오늘 연락을 올 겁니다 아니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봐야 제가 집계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남자, 남경 기준으로는 이미 이제 4명이 연락을 했었는데 총 뭐 10명, 12명, 13명 이 기준에서는 4명 기준으로서는 이미 합격권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85점 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80 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하고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80이 넘는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합격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경찰학이 어느 정도는 헌법이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이제 뭐 60점대다 70점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부분들을 내가 좀 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2차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은 평균치를 하면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학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학설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엄청나게 많이 출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부시험, 아주 최근에 있었던 간부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제 학설 문제는 좀 한 문제 정도니까 실제 제가 막판에 학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아예 과감하게 배제시켰습니다 판례만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해도 합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과감하게 배팅하자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간부시험 정도의 난이도로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학설의 비중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시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옛날 시기 학설은 좀 배제가 되고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했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학설들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삭제하시고 보는 분들은 합격에서도 좀 영향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시간 없으면 안 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 계속 틀리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설과 또 조문의 어떤 비중이나 최신 판례의 비중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제가 좀 많이 시키는 방법이었고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중간을 속이는 거예요 중간을 속이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의 끝부분 지금 제 이야기는 24년 2차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총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이 지금 기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걸 보고 토대 삼아서 뭘 대비해야 된다? 1차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을 그대로 외우는 것들은 쓸모없어요 여기 있는 지문을 그대로 외우니까 나는 내년에 다 대비가 됐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시고요 여기 있는 이 시험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역할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년에 들어가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를 했던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방향대로 간부 같은 경우들은 죄명을 바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죄명을 바꿨고요 이번 역시도 지금 보시면 끝부분에 O하고 X를 묻지 않는다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O나 X를 묻지 않고요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경시에서 읽으신 분들이라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경찰화가 먼저 푸신 분들이라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한 방 맞았어요 한 방 지금 충격 받고 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시험 지문을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하는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다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서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책 펼쳐서 보면은 이거 다 배운 내용인데 라고 해도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 쟁점은 시험장에 와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끌어내는가 시험장에 갔을 때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이 얼마만큼 뭐가 되는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다르고 나오는 거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웃풋을 빨리 시킬 수 있는가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출시킬 수 있는가의 실력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이거 보라기보다는 살짝살짝 생각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널뛰기가 좀 심한 감옥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법을 여러분들이 평타 이상 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완전한 전략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하게 장학을 한 감옥이라도 그래서 늘상 내가 파이널 단계, 필학적 단계에 들어가면 세 감옥 중에 한 감옥 정도는 무조건 어떻게 모의고사를 나오고 어떻게 시험 지문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전략 감옥 하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 감옥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형사법이 좀 약하신 분들은 다른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정도는 굉장히 잘하는 감옥을 만들어두셔야 이렇게 세 감옥 정도를 평이하게 냈을 때가 아니라 하나가 다음번에 형사법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경찰학이 그렇게 장난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는 형사법에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어떤 심한 그게 아니지만 제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총론이나 소송법은 언제나 또는 각론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판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진짜 그냥 주어진 문제다 이번 시험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했었죠 점수를 획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축이지만 만약에 총론을 가지고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설의 학설의 또는 옛날 이야기까지도 또는 설명형의 문제까지도 또는 기타 등등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판례가 아니라 대표 리딩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구석진 판례까지도 다 줄 세운다라고 한다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늘상 늘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년 2차 한번 풀어보십시오 22년 2차를 한번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오 오늘 또는 내일이나 나중에 시험 시간 수업 시간 없는 공강 시간에 한번 출력해서 풀어보신다면 지금 있는 이 난이도랑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신다면 아 난이도 조절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기출 지문은 중요하지만 기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번 첫 시간의 방향성은 기출만은 안 되고 기출을 분석하셔야 돼요 기출만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임 편이다라고 한다면 책임 편이다라고 한다면 책임 편 안에서의 기존에는 책임 능력에서 왼쪽이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또는 책임 편 안에서도 책임과 관련되는 기대 가능성이 있니 없니 판례를 물었습니다 또는 위전착에 들어가 있는 학설을 물었습니다 원자행을 물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돼 있다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낼 거리가 제가 많으니까 좀 처져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준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판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내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가 그러면 다음 시험에 또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가 되는가 그게 아니고 다음 시험에는 위전착이나 원자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관련성의 문제와 참여권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성의 부분들이 학자들이 강조하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굉장히 변호사 시험이나 그 외에 또는 대학원의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관련성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인적인 관련성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관련성의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객관적인 관련성이라는 말은 사건 관련성 중에서 구체화된다 개별화된다라고 했었고요 인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지문들은 공동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 기타 등 나오지만 필요적 공범은 원래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이게 논란이 되는데 필공이 뜨게 되면 시호, 공소시호 문제 그거 빼고는 다 포함된다라고 풀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지문들이 예상된다, 예상되지 않는다 예상됩니다까지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나와 있었던 기출 그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방향성을 어떤 어떤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최신 판례의 플러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떤 부분들은 터치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좀 새롭게 개발 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합쳐져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는 기술까지 합쳐져야 완벽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90 이상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것들이든 간에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계속 90 찍는다라고 한다면 남경 기준으로는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도 지난 주말 내내 토요일부터 문자를 받은 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고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남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여경이 좀 많아가지고 지난번 케이스들은 여경을 막판에 굉장히 많은 그 비율로 따진 거의 5대5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왜냐하면 90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조건 90 넘게 맞춰라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90 넘게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남경도 그렇게 시켰더니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80점대 후반 아니면 90점대를 획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도 하셨는데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다 체력까지 되고 면접까지 다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거의 대다수의 지금 분들이 합격까지 갔다라는 말은 그만큼 또 열심히 해주셨고 그 실력을 그만큼 뽑아내셨다라는 말이죠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연결해서 뽑아 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역시도 기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출에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지문들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해둬라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 여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실제 했던 것들을 복습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출까지는 그대로 기출 지문이지만 그 다음에 4달 동안의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응용력을 계속적으로 상행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때 좀 잘 따라오셔서 완성을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85점 이상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50점이다 60점이다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별게 아닙니다 알게 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파이널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 놓치는 거 있잖아요 놓쳐도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시험 문제를 등장시켜서 응용시켜서 맞추면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기본적인 판례를 앞쪽이 기출 과정에서 놓친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 있는 문풀 과정에서 파이널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놓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는 뭐 늦지 않아요 직전에 봐도 맞추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점수로 획득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원하는 바는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장착을 시키고 좀 더 빨리 내가 아는 것들이 장기 기억이 굉장히 늘어난다면 훨씬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훨씬 더 타 과목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심화를 빡세게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했을 때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총평을 하는 이걸로 가름하시면 되는데 제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 그거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표시한 부분들을 어디 부분을 표시하셨는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또는 이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보시고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답을 골랐느냐 그리고 복습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하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00%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남았어요 기출도 심화도 남았고 기출도 남았고 또 파이널도 두 번이나 남았어요 저는 이 안에서 다시 쪼개서 뭐 여러 번 시키잖아요 이 안에 여러 번 해두고 시키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기본적인 세 번 이 안에서도 지금 여러 번 이 안에서 심화해서 여러 번이라고 한다면 한 열 번은 남았어요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 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우리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한 번이니까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심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건 맞추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1번부터 가보시면 일단은 총론하고 강론하고 소송법의 구조가 이렇게 제가 35%, 35%, 30%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1번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되고요 이제 지문 한번 보시고 죄형법정주의 문제 중에 1번의 보호관찰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소급해도 괜찮습니다 동태를 감시하는 것들은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죄형법정주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급표 금지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추해서 금지원칙 금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실제 시간적 적용 범위하고 연결해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죠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번도 소급표 금지원칙이 1번, 3번으로 형성돼 있죠 잘 보시면 그런데 2번의 1번도 결국은 시간적 적용 범위를 묻지만 소급표 금지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터치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을 잘 들으신 분들은 실제 죄형법정주의의 국한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소급표 금지원칙은 1조 어디하고도 관련이 있다? 1항, 2항, 3항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신에 유추해서 금지원칙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유추해서 금지원칙은 틈나는 대로 하지만 실제 소급표 금지원칙은 몇 개 안 되는지 틀리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복습 테스트를 하거나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보완처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괜찮다 세 번째 줄에 2번이 뭐냐면 유추해서 금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표주자가 되지만 너무나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방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가 A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가면 면허 취소 사실이 A-잖아요 그렇다면 면허가 취소됐다는 말은 면허를 받고 나서 취소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받지 아니한 사람과 처음에는 받았지만 나중에 취소된 사람은 A와 A-는 같다 다르다 다른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유추해석은 안 되는 해석인데 유추해석에 반한다 해야 되는데 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소거를 해서라도 맞출 수 있으셔야 되고 4개의 지문 다 알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험기간이 늘어납니다 노장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추구해요 정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희미한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알게 되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까지 내가 알게끔 완전하게 피부 안에 장착이 되게끔 그래서 이게 툭 건드려지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만들어두셔야 확실한 지식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했을 때에도 뽑아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에 가보시면 가정폭력범죄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100시간에서 200시간까지도 이야기 드렸으면서 200시간까지 하는 것들은 여가시간을 너무나도 침해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었죠 4번은 제가 강훈련에서도 그리고 실제 파이널 필합격에서도 여러 번 만들어드린 최신 판례입니다 강훈련에서 1번 문제로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어드렸던 문제고 댓글을 조작해서 상관 명예훼손을 해서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 군인이 댓글을 조작했는데 근데 이제 군형법에만 310조가 있는 거예요 310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군형법에는 310조가 없는데 그냥 형법 안에 310조가 있으니까 군형법에 310조가 있는 것처럼 하는지 마는지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군형법에 310조가 있는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군형법에도 뭘 해주자?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봐주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 댓글 조작한 사람은 봐준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봐주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군형법의 경우도 310조 적용하자 말자 적용합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와 지금 310조의 이야기 앞쪽에 군형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형법 안에는 310조가 있지만 군형법에는 310조가 없는데 끌어다가 쓰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추해석에 지금 유추 적용이 해도 된다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여러분 2번의 1은요 2번의 1은 일단 2번, 3번, 4번까지 해보시면 2번은 대한민국 영역 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공모지가 됐건 예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유사수신이든 살인 행위든 뭔가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실행 행위를 따로 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속지주의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을 수수했다라는 말은 이미 뭐한 거예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주의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도 했죠, 그렇죠? 소파 협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군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폭행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맨 마지막에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가보시면 여러분 야규인 기억납니까? 세계주의는 야규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고 1번에 보시면 일단 법무사 등록증을 처벌하는 법무사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몰수추징조항이 뒤늦게 신설됐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실제 제가 법무사를 대여하는 행위들은 계속 처벌하고 있었다 했던 거 기억나요? 이 문제를 푸는 각도는 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랑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법무사증을 이렇게 대여해서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대여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법무사들은 변호사들하고 경쟁관계가 또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변호사를 의식하기도 하고 법무사도 시험차에 붙을 수 있는 변호사 중에 서류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원래도 처벌했는데 너무 이게 극심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신설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기 여나요? 그러면서 신설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는 법무사로 인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은 것들을 뭐 하자? 몰수 또는 추징하자라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 이후에만 추징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거 이후에만 추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푸는 방법 한 번 두 번째는 한시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몰수 추징은 형벌이죠 형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신설했잖아요 신설했는데 피고인한테는 이 부분들을 이익 전부를 추징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하게 되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해요?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가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머긋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하지 아니한다? 괜찮다 전부를 다 추징해도 괜찮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이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몰수 추징 특히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걸 기억하신다면 전부냐 일부냐 이유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출해서 할 때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그걸 이제 아셨다면 1번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 보시면 우리가 공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짜형의 경우는 얘가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자기 차선을 잘 지켜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오는 것까지는 예상할 필요 없다 우리 신뢰 원칙 할 때 그런데 급하게 빨리 풀 때는 아짜 나오면 어떻게 된다? X 이렇게 바로 풀라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인과관계 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짜형의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있다 인과관계 없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 부정이 되는 것이고요 2번에 가보시면 업무방해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건 인과관계로 연결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어떤 노조에서 점거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어떤 조명탑 아래에서 음식물을 제공해줘요 이걸 제가 설명드릴 때 업무방해가 아주 특이하게도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요구한다고 해서요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방조를 부정하거든요 제가 요새 정범의 행위하고 방조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방조가 연결되지 않는다 또는 정범의 행위에 내 방조자의 행위가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방조가 된다를 요새 좀 최근에 만드는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거든요 설명형으로도 바꾸고 일반 스토리로도 바꾸고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물을 그냥 제공해주는 그 행위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 사람이 업무방해를 해요 내가 단순히 음식물을 줘요 인과관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고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강론판례이긴 하지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3번 보시면 복마겸이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요하다 했고요 그리고 의사의 지연과실 기억나요?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게 시험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병이 있다 또는 의사의 어떤 수술의 딜레이가 된다 뭐 이렇게 의사의 수술의 지연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의 어떤 지연들에 들어가는 것들도 인과관계 인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인과관계 인정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과관계 단절이 아니라요 인과관계 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복마겸이라고 하는 글자만 봐도 또는 의사의 수술 지연이라는 글자만 봐도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두셔야 그래야 빨리 풉니다 빨리 풉니다 시험장에서는 4번에 가보시면 거동범도 인과관계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아요 거동범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진정 부자기범과 달리 부진정 부자기범은 결과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자기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자기범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했어요 부정된다 그랬어요 인정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초심자였기 때문에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공부한 게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라고 한다면 틀릴 게 없어야 되고요 실제 파이널까지 저랑 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이널까지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번만 들었다라고 해도 요거까지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좀 다른 지문들로 갔다라고 한다면 복습이 아무래도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 부분들이 어디가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4번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보통 저랑 기출까지 같이 가시고 또 파이널까지 같이 가신 분들은 1번, 4번 이런 거 안 읽습니다 바로 2번하고 3번으로 가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1번하고 4번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 위에 박스 지문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1번하고 4번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스킬적으로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2번하고 3번으로 접근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념적으로 1번에 국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액은 발생 사실에 기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맞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전제가 국액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위에 걸 하나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하고 3번은 주관적 정당에서 결여되고요 3번에 보시면 우연방이라는 말은 확률적으로는 2번, 3번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90% 넘는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훈련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읽는다면 당연히 알죠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인 정당화 요소는 정당화 상황 정당화 요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적인 정당화 사유는 있어요? 없어요?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우연방이라고 했었고 분명히 오상방이라 헷갈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상방이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실제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뭐 하는 거? 방해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들 뒤바뀐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상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4번 문제가 만약 오상방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렇다면 2번하고 3번 전부 다 배제시켜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2번, 3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가보시면 남편이 매일 이렇게 불화가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네 번째 줄에 상해의 고위였지만 알고 봤더니 칼을 든 누구였어요? 강도였기 때문에 실제 집으로 들어오던 중에 쓰러져서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우연방위 사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번에 가보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라고 했고 불능 미술을 유추 적용하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어요 다수설이라고 쓰시고요 불능 미술을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불능 미술을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불능 미술을 끌어다가 임의적인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끌어다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위 반가치는 뭐한다? 행위 반가치는 어때요? 행위 반가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지만 뭐예요? 결과 반가치 이건 뭐예요? 상세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모가 되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불능 미술이 아니지만 불능 미술처럼 유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것까지도 알아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는 것들을 결과 반가치가 존재한다고 바꾼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바꿔진다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맞는 말이 됐죠 행위 반가치가 존재 밑줄 하시고 결과 반가치가 상쇄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해죄 불능 미수가 된다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불효설이잖아요 여러분 판례는 판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됐을 때 해결책을 말한 바는 없고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방위 의사, 긴급 피난 의사가 필요하다까지는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상관없이 불효설에 따르면 겉만 보니까 불효설은 뭐라고 했어요? 기수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위험방위는 정당방위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무죄설로 가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라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3번으로 가신 분들은 근거가 잘못되면 3번으로 가실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 위에 있는 스토리가 오상방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4번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상방위와 우염방위를 구분 못하면 4번으로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두 가지를 믹스해서 잘 비교할 수 있는가 믹스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서를 섞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책임에서 4번 지문을 그리고 2번, 3번에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위법성의 파트에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뽑아서 냈고요 1번 지문은 구성요건의 차고 다음에는요 구성요건 차고 또 나옵니다 다음에는 구성요건 차고를 메인 주제로 해서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안 나오고 똑같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간부시험을 살짝 응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재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양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했다고 보여요 여기까지도 복습이 잘 되고 있다면 한 번 수업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정답으로는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가보시면 5번의 1 지문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지대 사건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1차에서는 본래 수업 시간에 지난 1차에서는 상지대 사건 그 자체를 스토리로 내서 무죄로 만들었다 위법성 학생들이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뇌물 받아 처먹고 했을 때 학생들이 쳐들어갔을 때 무죄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는 똑같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설명형으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래 수업 시간에 OX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맨 뒤에 보십시오 그 체크까지 다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상긴보라고 하는 그 기준 중에 실제 이 사건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을 때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면 그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소들은 수단의 상당성이 포속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지문들은 한 번도 만들어진 지문은 아니라고 했었죠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인정을 안 해주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정을 해달라니까 그 귀신이 필기를 한 겁니까?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지난 1차에는 저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막 학생들이 신랑이 버려가지고 무죄 나왔다 업무방이 무죄됐구나 그게 나왔지만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잘 별표를 해두고 체크를 해두면서 정상긴보에 대해서 터치를 할 건데 그게 등장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중에서는 가장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중에서 정당행위는 사실 전범이거든요 정당행위는 모든 것들을 유죄를 정당행위다 정당행위 아니다라고 터치할 수 있잖아요 모욕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업무방에서도 만들 수 있고 상해에서도 만들 수 있고 협박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넓어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다라는 유추해석처럼 넓기 때문에 실제 유추해석에서 쉽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주는 문제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을 좀 헷갈렸다라고 하신다면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게 복습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지문을 까먹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결론은 뭐가 됐냐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정당행위가 된 사례지만 이때 이야기한 게 수단의 상당성에다가 네모할까요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줄에 긴급성과 보충성의 부분들은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했어? 긴급했니? 진짜 최후수단성으로 했니? 그거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사장 안 만나주니까 그 학생에 들어가 있는 임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학생 직원을 만났잖아요 학교 측의 직원들을 만나서 신랑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안 해도 고려 요소로서 하나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뒤에 보시면 일체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설명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살짝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됐었고요 4번 질문을 늘상 했던 거예요 이 4번 입주자 대표 회의자 회장이 소직 공고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뜯어냈잖아요 그게 손개죄가 문제됐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제가 좋거나 권장되거나 그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그것까지 설명을 했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이거는 그냥 뜯어낸 거 정도는 정당에 들어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정도는 쉬었고 2번도 쉬었어요 2번도 지금 보면 50회 이거 했잖아 우리 엎드려 버쳐 이것도 나중에 강론 가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상사가 이런 식으로 엎드려 버쳐 이렇게 시키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제가 지지난 번에 특강 때 특강 때 또 하고 만들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업무방에 무죄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장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CCTV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근로자들이 잠깐 임시로 뭘 한 거예요? 봉지를 씌운 거예요 검은 봉지를 이렇게 씌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중에서도 전부 다 한 거예요 51대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서 임시적으로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어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 뭐가 된 거예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됐어요 여기 지금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는 5번 정도는 틀리신다 하더라도 조금 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완성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번 갑니다 이것도 크게 제가 한번 볼게요 6번, 7번, 8번, 9번까지 중에 10번, 11번 중에 일단 9번, 10번, 11번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6번, 7번, 8번까지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6번 문제는 이거를 혹시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습을 조금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 지문 같은 경우들은 제가 다 터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번 지문 안 배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행범 체포했는데 우리 집에 가자 고시원에 가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감금도 시키고 막 때리고 얘를 막 괴롭히고 나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번 사례 중에 6번만 학설 대립이 있다고 했어요 엄체 가고 어디에서? 그렇죠 제한적 책임설에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들은 여전히 금지의 착오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뭐 하는 거? 손바다 때린다 라고 하는 징계권은 존재에 대한 착오라면 자기가 감금해도 괜찮아 나는 사인이니까 현행범 체포 너를 했으니까 집에 데려가도 돼, 끌고 가도 돼, 때려도 돼 이런 부분들은 한계에 대한 착오라고 했고 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다 아니다 금지의 착오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복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지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 2번 지문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맞추실 수 있는 것이고 1번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막판에 16조 조문을 보여드릴 때 버라지 아니한다랑 정당한 이유는 반드시 아시라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했어요 없는 때라고 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속이면 틀린 지문이라고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버라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버라지 아니한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요된 행위하고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강요된 행위도 맨 마지막에 버라지 아니한다가 되는 것이지 감경이나 면제나 이렇게 속일 텐데 그건 X 처리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적절한 것 하면 좀 많이 틀리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번 X가 되고 2번은 금지의 착오에 해당이 되고 3번에 가면 달리 평가하죠 그래서 그 얘기죠 할머니 이야기 뭔가를 잘 변호사 출신이거나 광역시 의원 다르고 할머니가 문맹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변호사 양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평가한다 그랬어요 달리 평가한다 그랬고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그건 안 되고 국가는 다 기대하니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달리 평가해야 되죠 달리 평가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정당한 이유 없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기대 가능성 있다 입니다 둘 다 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다 케이스고 기대 가능성 있다 케이스인데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 그 케이스와 기대 가능성에 들어가 있는 쟁점 둘 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니코틴 용액을 이런 식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지를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시키냐면 무죄되는 케이스를 완전히 캡슐을 시켜요 쉬운 말로 한다면 캡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 그게 되는 것이고 또 기대 가능성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주무부서에 문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글리세린을 가지고 액체 액상을 가지고 하는 그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연초담배밖에 없기 때문에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어가다 이 말인 거예요 유죄가 나왔던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로 판단을 한다면 있다 없다 중에서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가시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은 여러분 리싼 기억나요? 가수 리싼 기억나요? 아니 기리개리 기리개리 기리하고 개리가 얘네들이 좀 상태난 비리리 하지만 노래는 잘한다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상경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다 그랬잖아요 설명형으로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있을 때 상경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없을 때 고위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1초 문제 아닐까 1초 문제 바로 볼 것도 없잖아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읽지 않고 바로 1번으로 넘어간다면 1초면 얼마나 커요 한 문제에 5분, 6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 생각하느라 그런데 1초 문제를 하면 얼마나 벌어져요 그런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떠받쳐줍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지식이 좀 중요하고요 2번에 가보시면 강도 살인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가 강치한 후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치한 후라는 말에 속으면 분명히 실경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뭐가 된다? 현주 건조물에 뭐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서 살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주 건조물에 치사하는 그 행위가 강도에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후라는 말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다행히 상상적 경합이 됐지만 2번, 3번도 보시면 제가 행위방같이하고 결과방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보시는 치사가 되는 살인은 똑같잖아요 과실로 사망이 되나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서 치사가 돼서 살인을 하나 뭐는 똑같아요? 결과방같이는 똑같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경우들은 뭐가 있어요? 악성이 있잖아요 고위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악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커요? 행위방같이가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뭐가 크다, 뭐가 더 낫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가보시면 일반 과실범의 야기보다는 뭐가 더 크다? 행위방같이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과실범하고 다르게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 범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위가 있다니까 고위가 있다는 게 뭐예요? 불법이 있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방같이잖아요 방같이가 뭐예요? 그중에서 고위니까 고위를 둘러싼 건 행위방같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결과 방같이가 크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행위방같이가 더 크다 4번에 가보시면 뭐예요? 경찰관이 자동차에 맞았잖아 그죠?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A라는 자가 그림 기억나시죠? 바로 경찰관이 맞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특수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트로 따진다면 4번 세트 하면 끝나잖아 그럼 제가 특수상해가 나오건 폭처법이 나오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수상해 친구를 살해하는 것처럼 친구 살해하면 일죄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가 되고 이게 누가 되든 간에 다른 범죄를 만나게 되면 얘가 1등이라 했잖아요 가장 형량이 높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등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년에서는 지금 제가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80% 정도 이상하고 있거든요 제 학생의 80%를 필압시키는 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80% 옆에 있는 친구 다 합격한다니까 그렇게 만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 붙는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붙는다니까요 한두 명은 뭐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 나 몰라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 내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몸이 안 좋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차였어요 한 10년 사귀고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8년 사귀었는데 갑자기 시험 직전 차였어 이러면 손 다 떼잖아요 멍치고 이렇게 내가 눈물 흐르고 이렇게 되면 공부는 시험장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 빼고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 어떤 개인이 하는 뭐 이런 특수한 특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저 그 학생도 있었거든요 화장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두 분은 형제예요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제가 둘을 다 남남남도 가르쳤거든요 첫째 남자 둘째 남자 막내 남자 이것도 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이고 이쪽은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여동생 먼저 합격했어요 오빠가 먼저 합격해야 돼요 오빠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한 커리를 먼저 타고 그 뒤에 여동생이 똑같이 제가 했는데 오빠가 그 뒤에 여동생 뒤에 합격을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화장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자마자 생각밖에 안 했다 들어가서 저한테 얼마나 제가 욕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아마 똑같이 붙었을 거예요 원래 오빠가 먼저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뭐 무조건 화장실밖에 생각 안 나더라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화장실부터 끝까지 어때요 뭐가 이거 풀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삼다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뒤에서 이것도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는 여기 있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거의 주체적으로 한 80% 안에 들고 주체적으로 합격을 이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언니라고 했고요 하나하나 일제라고 했었고요 2번하고 3번이 상경이라고 했어요 1번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형에도 대비하자라고 해서 1번을 정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정답 지문을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지문은 하고자 하는 말 출제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잘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8번은 부작이에 의한 기망이죠 제가 부작이번 설명할 때 무조건 사기죄에서 부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그 말이 뭐예요? 부작이에 의한 그리고 이해가 보시면 이건 아직 안 배우셨는데 제가 그래도 틀은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강론가사 합시다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고 앞쪽 범죄와 뒤쪽 범죄가 만났을 때 뒤쪽 범죄를 죽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직무유기죄라고 했거든요 직무유기죄가 뭐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부작이범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시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작이범의 거기 책을 보시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론 갔을 때 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범인 도피만 되는 거예요 자기범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직무유기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부터 보시면 저는 이 문제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 소개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 만들 때 인과관계가 없어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행위정형의 등가치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뭐 업무방해죄에서도 등장하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장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정형의 등가치성은 어디에서 필요하다? 부진정 부작이버에서 필요한데 실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들이 그게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방해가 아닌 이유가 행위정형의 뭘 없어서? 등가치성이 없어서가 되는 거예요 행위정형의 등가치성 기억나요? 그게 없어서 무죄가 됐던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된다고 나올 게 예상된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어렵게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행위정형의 등가치성이 없어서 업무방해죄 무죄다라고 가볍게 냈었죠 그리고 이제 3번 경우는 여기는 정수장학회 사건인데요 통비법 할 때 하시는 거예요 통비법에서 어르신이 한 70대 후반이 되니까 전화 끊는 걸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놈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전화통화를 할 때 여러분 먼저 막 끊습니까? 통화 끊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이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끊는 게 예의예요 기자였고요 이제 뭐 한 20대, 30대,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기자였고 정수장학회 회장은 실제 이제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7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조작을 잘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종료 이런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를 못하니까 할아버지라 보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장이 들어와서 이 정수장학회를 다 털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자금을 만들든지 이 회사를 집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자라는 엄청난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자들은 전부 다 다 제가 원래 통비법 하면 이 판례를 설명해 드리거든요 기자들은 원래 다 녹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장착하거든요 녹음 기능을 다 깔아두고 있거든요 기자들은요 그래서 그게 다 녹음됐고 한겨레 신문의 그 다음날 정수장학회가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비법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처벌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3자인 거예요 대화 당사자의 제3자가 뭐 한 거예요? 대화 당사자는 그 회장님이랑 과장 어떤 들어온 사람 그 A하고 B가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몰래 어떻게 한 거예요? 녹음 기능 끄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켜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켜두고 그대로 있는 건 자기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의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되고 있으면 판례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판례 한두 개 외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례 용어 자체가 그걸 부작위에 의한이라고 말한 바 없어요 이건 지금 통비법의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아니 지금 나오는 관점이 끝에 들어가 있는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되게끔 출제를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판례의 결론을 외운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실제 그 판례가 있긴 하지만 그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것 그 판례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끊지 않고 그 행위는 자기입니까? 의무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입니까? 아니 생각해보라니까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부분은 자기입니까? 아니면 의무 있는 자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냥 지금 자기적인 행동입니까? 자기적인 행동이죠 따라서 이건 부작위에 의한이 틀린 거예요 통비법의 위반은 맞는 거예요 통비법의 위반은 맞지만 앞쪽에 들어가 있는 부작위에 의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X가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좀 퀄리티가 높고요 어려운 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으면 뭐 소거로 해야죠 소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3번에 들어가 있는 기본 판례가 또 안 돼있다라고 한다면 또 찍어내기는 쉽지는 않고 그렇게 되니까 8번은 뭐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입니다 9번에 가보시면 예비의 방조는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가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수도 없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강도하고자 하는데 반장님이 저한테 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도 안 하는 거예요 반장님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잖아요 예비의 방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예비의 방조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니은에 가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는 그 행위 실제 이제 논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보험 사기 잡채를 따로 신설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사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보험 사기 수법들이 너무나도 하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도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보험을 어느 정도 드는데 보험의 수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험을 사기죄를 예비죄를 신설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 사기에 들어가 있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컴사가 신설됐거든요 컴사가 신설됐듯이 보험 사기죄를 만들자라고 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보험 사기가 많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자기도 지금 보시면 묵비 자기가 지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유사 사례를 하면 다시 보험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농후하다는 사실 알면서도 말 안 하면서 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약 동그라미 하실까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 예비가 될 수는 있지만 사기에 예비가 될 수는 있으나 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일부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살짝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니은 지문은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비에 해당함으로 처벌하는지 처벌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비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뭘 묻는다? 계속 중간을 묻잖아요 끝부분은 그대로 어떻게든 살려두르는데 앞쪽을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뭔가를 좀 애매하게 만들어서 약간 꼬고 싶은 그런 지금 출제자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서 판례를 풀로 말씀드린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뭐는 안 된다? 예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비에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처벌을 의도하고 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비에 그친다 또는 예비처벌 규정이 있니? 그래서 이제 이 사기의 예비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불명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니은 지문 때문에 헷갈렸지 나머지 지문 때문에 헷갈리는 지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해 본다면 예비에 해당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맥락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틀린 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아직 안 배우셨는데 예비 강사가 준 문제는 상이다 그중에 추행은 없어요 예를 들어 추행이 그래서 추행이 꼭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죄가 있는 게 강간죄는 예비가 있거든 그런데 추행은 예비 규정이 없어요 N번방 때문에 강간에 예비가 들어왔지만 추행은 없기 때문에 추행은 제가 언젠가 무조건 이거는 예비하고 헷갈리게 강간에 예비죄하고 헷갈리게 할 거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디귿의 경우는 강제 추행에 예비가 된다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본다면 위쪽에 있는 디귿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하는 거 맞겠죠? 그렇죠? 보시면 디귿도 보시면 예비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강제 추행은 예비 규정이 없거든요 사기는 예비 없거든요 내외가 지금 방을 얻어 살면서 거기 없잖아 사기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인죄처럼 그런 게 없잖아 예비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라면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 그런데 예비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니은은 지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명확하지는 않고요 리을에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중지 미소 아니죠 왜냐하면 친해지면 하고 청강상에 빼고는 중지 미소 다 부정이잖아요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임신 중이거나 이런 건 다 중지 미소 부정이니까 나머지 부분으로 문제될 건 없었고 9번 지문도 니은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조금 어렵고 만약에 9번이 개수 문제로 등장했다고 한다면 아마 반의 반 정도는 다 틀렸을 것이다 반 이상은 다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 9번은 지금 이렇게 소거형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니은 지문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좀 많이 틀릴 게 예상이 되는 건 9번 그리고 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좀 틀릴 게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합격권에서 말씀드릴게요 합격권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19번 19번은 적절한 것은요 라고 했는데 그 19번에 4번은 여러분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강 들으셨죠 구체적으로 사기제 4번에 보시면 그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 그거 특강 들으셨죠 이거는 기존에도 나왔지만 최신 판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꼭 하고 알고 계시라고 해서 케이스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특강 할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케이스 그거 이제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기제가 안 된다 그거는 클리어한데 근데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재물을 포함한 강도죄의 요건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익의 설명을 하면서 소극적인 이익 적극적이 다 되는데 재물을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포함한다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문을 칼같이 정확하게 읽는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계속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나오면은 무조건 의심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의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스킬을 안 배우셔서 그렇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또 보여드리면 또 어려웠던 지문은 25번입니다 25번도 내용들은 쉽지만 1번의 세 번째 줄에 가면 내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거든요 여러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줄에 가면 여기 직무 관련성의 유무가 다르더라도 금품마다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라고 했죠 그게 아니에요 금품마다 관련성을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는데 뒤에 들어가 있는 뇌물수수의 공동 전망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인 거예요 제가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제 말 안 듣고요 실제로 그냥 끝부분만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합격을 당락시키는 것들은 이런 거에서 지금 당락을 시키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출의 결론을 가지고는 이 합격의 분별력을 전혀 지금 만들 수 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스 문제도 또 소거한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또 보여드릴게요 33 보세요 33 여러분 33 하시는 김에 지금 소송법 안에서 소송법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28, 29, 30, 31 중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28번부터 잠깐 보시는 김에 9번 제가 심플하게 잠깐 보시면 기출 때 또 자세하게 하고 다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28에 보시면 제가 수사의 경안 문제는 심의 문제와 더불어서 참 중요하다 했어요 사경과 검사의 경안 문제는 늘상 이건 아주 핫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경하고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를 가져가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제 직접 수사까지 들어왔던 그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사경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경이 먼저 뭐 했을 때 똑같은 절도 절도를 뭐 한다? 같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만 알아서는 절대 시험 문제 못 푼다 그랬어요 예외를 모르면 절대 못 푼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법경찰관이 이미 뭐 했을 때?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사경이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1번 보시면은 우리 뭐였습니까? 등시송이었잖아요 등시송하면 끝나 등시송이라고 하는 법인연예사유 등시송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만 안다면 너무나도 이 부분들을 뭐 혹시나 틀렸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들은 하여튼 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재불찰이거나 아니면은 복습을 조금 더 빡세게 안 했던 여러분들의 그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더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거고 복습을 지금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게 됐는데 수사의 경험 문제 너무 중요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정답이 됐습니다 29에 가보시면 이것도 제가 보시면은 니음부터 보시면 그 쌈장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동석제도 할 때 이 사람이 덜덜덜덜 떠니까 막 그 친구가 가 있고 덜덜덜 떠니까 엄마가 대신 옆에 있고 또는 뭐 아버지가 덜덜 떨면은 또 아들이 같이 있고 이런 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기억나요? 그 중에 동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해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쌈장 빼고는 13세하고 그것 빼고는 그건 이제 일단 피고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것 빼고는 피장사의 경우는 임의적이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엄청 틀렸더라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하여야 하며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다가 돼야죠 그래서 이거는 캔입니까? 머스트입니까? 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뒷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뒤에 들어가 있는 동석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죄의 인정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거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임의적이다 이걸 못 보신다면 이게 또 완전히 틀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개수로 했으면 작살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다행히 개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거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고지 의무는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신문하기 전입니까? 신문한 후입니까? 신문하기 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묵불 유변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은 다 우리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니까 진술 거부권의 고지 이야기 두 번째 줄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 다 했고요 디귿에 가보시면 9시부터 6시까지 기억나요? 불공욕이 기억나요? 불가피하거나 하게 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서류를 보는 것들은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리을은 제가 이거 만들어드렸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원래 수업 시간에 했고 제가 최근에 들어가 있는 대비시키는 분들한테 만들어드렸더니 엄청 많이 틀리더라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영상 녹화물을 실제 제가 이거 만들어드렸더니 다 틀려버려가지고 굉장히 주의를 시켰다라고 했던 기쁩니다 똑같이 나와서 기쁩니다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진짜 조심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가 아니라 요구가 있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틀어주고 그거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 부분들을 냈더니 많이 틀렸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연습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됐고요 30에 가보시면 30에 1 보시면 체포영장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취지나 이유를 기재시켜서 좀 더 귀찮게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귀찮게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2번은 하여튼 뭐 정격기소라고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정격기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적부심에서 검사의 장난질을 조심하라 검사의 장난질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적부심은 뭐라고 했어요? 피의자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정격 뭐 말씀했습니까? 이 단계에서 갑자기 기소를 해버리면 피고인 신분으로 변화하니까 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절차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존속하는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입니다 라고 했던 것 그 얘기가 3번에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고 3번도 보시면은 제가 체포영장인지 구속영장인지 현행범인지 긴급체포인지 요거 속인다고 그랬거든요 뭐 다행히 요기는 이제 5로 나왔지만 그러면서 체포영장이니까 영장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영장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미리 뭘 받기? 그죠? 미리 뭘 받기?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데 여기 괄호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영장에 의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3개밖에 사후영장 분류한다고 했어요 영장주의 예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뒤진다 했었잖아요 비포 하기 전에 뒤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후영장 분류하고 피고인 구속현장은 분류하고 가장 나이스하고 아름다운 거 이미 제출 그건 사후영장 불과 그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그게 벌써 30번에도 나왔지만 32번에도 나온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30번에도 3번으로 했지만 사후영장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32번에 디귿 보시면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미 제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이미 제출은 지체 없이 받아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사후영장이 분류된다 했는데 벌써 지금 3개 중에 하나는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날아가고 2개가 다 나왔잖아 영장주의 예외 중에 2개가 다 나왔다 다 나왔다라는 말은 실제 압수수색이든 체포든 간에 벌써 영장주의 예외가 두 문제잖아요 위쪽에서도 하나 들어가 있지만 박스형에서도 압수수색이 무조건 나온다 했어요 압수수색은 무조건 나오고 박스로 나온다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면 30번도 32번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0번의 사는 왜 물어봤을까요? 필요성 현행범 체포는 판례가 필요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도증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일에 1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구속 제한은 아니 최초의 이런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이런 사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피고인 구속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이게 이게 필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다 재구속의 제한인 뭘 말하는 피고인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중구속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에 가보시면 이건 초일을 뭐한다 계산함 없이 고 1일이다 우리 케이스로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 케이스 연습이 4번하고 연결되는 거 알겠어요 접수 동그라미 해보세요 반환 동그라미 해보세요 산입이라고 했어요 불산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자꾸 까먹는 게 문제지 안 까먹는다라는 전제에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입이에요 불산입입니까 불산입이다 라고 했었고요 3번은 이 얘기를 나오 이게 은근히 취업소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구석진 지문으로는 이거 나올 수 있다 석방제도 중에 적부심하고 보석이 양대산맥이긴 하지만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취소는 우리 취업소 기억 안 나요 취업소 반드시 여기는 우리 취업해서 나가야 돼 경찰관 돼서 나가야 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가능한데 가동고는 적부형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동고의 경우는 적부심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적부심이나 보석이나 신뢰관계인이 자기 의견 진술을 뭐 하거나 유리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뢰관계인 그 경우 아니고는 가동고가 신청하는 거 없어요 법배 직형까지가 들어간다 했고 구속의 취소나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의자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들어간다 피고인까지도 다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가동고 봐도 바로 액세해야지 구속의 취소 그리고 뒤에는 만약에 끝까지 다 한다면 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라 하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제가 3번에 숨어있는 그 조문이지만 은근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알아두십시오라고 표로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취소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틀리시면은 안 되고요 32입니다 기억가입니다 압수수색을 처분 받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현존과 보관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제가 뭐 이거는 제3자 이렇게까지 속인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파이널이나 이런 질문에는 피의자에게는 사본 제시는 다 알 것 같아서 피의자 말고 제3자에게 그건 아니고 피의자에게 사본 제시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사본 제시 그리고 뒤에는 수사준칙입니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방어권의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본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었죠 니은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좀 새로운 질문 객관적인 관련성 인적 관련성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필요적 공범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자 그리고 디귿은 했고 리을 보시면은 리을은 별표가 돼 있을 거예요 엔드 기어나요? 엔드 왜냐하면 처음에 참여권 고지받았잖아요 첫 번째 줄에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비트열 방식으로 파일을 제출받아서 압수한 경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를 끊어주고 여러분들 엔드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금 했으면 따로 기회를 제가 이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맨날 시험 문제에 기회를 보장한다 맨날 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기가 막히게 맨 마지막에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 무조건 오라고 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압수는 지금 앞쪽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앞쪽에서 참여권을 고지받은 상태라면 뒤에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장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나왔어요 아주 연결돼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종군당 사건이라 이 케이스는 완전한 리딩 케이스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었다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쉬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앞뒤로 했는데 배운 데까지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파이널까지 전부 다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쪽을 또 다시 넘겨보시면 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6페이지 10번으로 가보세요 10번에 가보시면 이제 입문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1번은 기능적 행위 지배 오케이 그리고 니은은 렛즈 이거 제가 낸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용인서라고 헷갈리지 마라고 했어요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고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하고가 돼야 되고 렛즈 기억납니까 제의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뭔가를 하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라고 했으면 훔치자 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실행에 옮기는 실행에 옮기는 까지 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범인 도피는 도중에 이건 계속 범이기 때문에 공동의 고의를 가지고 함께하면 계속 범이기 때문에 공동전범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4번에 가보시면 유출한 이후에는 공동전범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자는 즉시범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은 사실 범죄 유형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제가 즉시범과 계속범을 꼭 아셔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배임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동전범이나 교사방조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출하면 바로 끝나요 기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전범이 안 됩니다 11번은 11번은 1,2,3을 읽으시면 되겠고 4번에 가보시면 4번에 가보시면 상해와 폭행은 상해죄 동시범특례 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상해죄, 상해치사, 폭행치상, 폭행치사 다 되기 때문에 동시범특례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강간치상은 상해죄부터 폭행치사까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으로 인한 치상은 적용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됐어요 12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허공작의 경우는 신분범이다 신분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신분자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다음번에는 예상되는 게 교사시키는 거 될 겁니다 33조의 문제 그러면 5가 되는 거예요 니은에 가시면 모해 위증은 33조입니다 그래서 모해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디귿 가보시면 제가 핵심은 성립과 처벌에 있다 했는데 똑같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성립과 처벌을 모르면 공범과 신분을 풀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리을에 가면 치과의사는 소극적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면 교사 공모하면 공동정범 되는 것이지 33조의 문제 뭐 33조 본문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여기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가 되지는 있겠죠 미음의 경우는 필요적 공범은 내부자끼리는 총칙 각칙 중에 각칙상의 공범은 내부자끼리 총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변호사는 무죄가 되는 거죠 총칙상의 내부자끼리예요 내부자끼리는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하고요 13번은 제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제 책에 실려 있는데 성특법에는 성범죄 편의 강간죄 뒤에 가보시면 죄수관계 중에 보통은 특별법과 특별법은 실경이 거의 대다수인데 여기는 상경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수관계들은 따로 하시면 되겠고 아직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2번에 가보시면 장물 보관만 되는 거예요 횡령은 따로 안 돼요 장물 보관만 되고 3번에 가보시면 사기죄 또 되는 거예요 범죄단체 조직도 하고 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단체는 사회적 법이 사기를 하게 되면 재산적인 법익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고요 4번은 기억이 나네요 최신판례인데 두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부부라고 치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경우는 피해자가 부부면 포괄일제 그래서 두 사람을 상대로 하면 포괄일제가 된다 맨 마지막에 포괄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4번에 가보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3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범죄는 제가 뭐라든가요 특공간외특약 뭐 이렇게 두 문자 필요 없이 마약이나 뭐 이런 밀항단속부 이런 것도 전부 추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추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수익금의 전부를 뭐한다 추징 징벌적이다 기억나요 징벌적이다 전부 추징한다라고 하는 것 15번 가보시면 아직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기억은 소수의견입니다 전파 가능성을 전파 가능성 이론을 가지고 공연성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수의 의견이에요 소수의견자들은 대법원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면 너무 피고인한테 가벌성을 늘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가보시면 사회집단도 310조 돼요 경단기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도 310조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O가 되고요 디귿에 가면 암시해도 사실에 적시돼요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에 적시돼거든요 그래서 X가 되고요 쉽습니다 리을 가면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어울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부인된다 미음에 가면 똑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든 형법에 들어가 있는 명예훼손이든 간에 공연성 판단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판단합니다 16번은 패싱하고 이거 블랙아웃은 너무 많이 했고 술 취한 그걸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고 블랙아웃은 정신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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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일부 이렇게 기억이 좀 생각이 났다 안 났다 하는 거 패싱은 아예 완전히 그냥 기억 끊기는 거 필름 완전히 없는 거 내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패싱아웃이 심신상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번은 너무너무 1번도 강조드렸고 2번도 다 말씀드린 이야기고 특히나 2번은 바뀌었어요 폭협의 정도가 이제는 여기처럼 한거곤란의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바뀌고 나서 벌써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강론 가면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아실 수 있고요 3번에 가면 강간에 수반되는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4번에 가면 이것도 정말 정말 강조 많이 드렸는데 신분범이에요 특별법은 일단 들어간 다음에 추행을 하거나 들어간 다음에 강간하거나 하는 신분범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신분범 동그라미 신분범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일단 어디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거에 들어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아니하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주거침입과 뭐를 강간 또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 이러시고 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가 바뀌어 밑줄 이 말을 보셔야 실경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4번 역시도 어려운 판례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번 등장했는데 또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16번 17번에 가보시면 2번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보호법익도 되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지 아닌지가 주된 요소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은 2번이고요 그리고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18번은 원래 여러분들이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했을 때 업무방해가 안 되는 판례가 있는데 이건 비교적 최신이긴 한데 그게 아닌 판례가 또 나왔거든요 업무방해죄가 된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무자격자에 의해서 차려졌지만 반사해성이 있어서 원심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무죄됐다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이 동그라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의사가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럼 보호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건 업무방해죄가 됐던 사례거든요 우리 책에도 다 있고 나중에 업무방해 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2번에 가보시면 간접적으로도 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람의 오인을 부지 착각을 일으켰을 때 업무 담당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자란도 가능하다 3번에 권세도 가능한 거예요 위력도 가능한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것들도 위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4번에 가보시면 택시 사례가 나왔죠 죄수할 때 정말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는 불가벌적인 수반행에 해당하므로 흡수되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하나에 흡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9번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요 20번 역시도 잘 보시면 20번의 일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횡령할 때 저는 40만 원 이 사람은 60만 원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조합을 한 거잖아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띵땅을 한 거예요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40에 들어가 있는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횡령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다 했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전체가 되는 거예요 또는 80만 원 횡령을 띵쳤다 80만 원 꼴 거겠다라면 횡령한 금액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 틀린 지문으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횡령은 맞아요 횡령은 맞는데 이거 보시면 이 수법을 쓴 거예요 횡령의 유죄는 맞거든요 횡령의 유죄는 맞는데 뭘 하는 거예요 앞쪽에 들어가 있는 지분의 비중이 아닌 거예요 4대 6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만 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4대 6으로 나누어서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8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할 수 있는가 공범이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이 되지만 3번에 가보시면 사기 범행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사기 공범이 되잖아요 따로 횡령이 안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물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고요 마음대로 산 게 충당해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셔야 되고 2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건 4번 정도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1장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중에 작물은 이런 가중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보관하고 쭉 보관하면 작물 보관제가 되는데 1번처럼 일시 사용하면 X예요 일시 사용하거나 잠깐 건네받으면 X가 됩니다 22번 보실까요? 22번 짧게 하고 잠깐 마무리를 드릴게요 22번은 날치기의 경우는 우연성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늘상 날치기는 절도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연히 가해진 경우가 강도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우란다 했으니까 X ㄴ은 제가 아예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강도가 되면 절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절도가 아닙니다 손님이니까 그리고 ㄷ 가보시면 사실상의 경계예요 경계 침범제는 객사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객관적으로 사 사실상의 경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이라는 말은 묵시적으로 합의가 들어가면 경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ㄷ은 5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시고 ㄹ에 가보시면 자기 소유예요 권행방이 되는 것들의 핵심은 타인 소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타인 소유하면 절도로 가버리고요 내 거를 뭐하면 근저당을 지금 뭐 했습니까 자기가 철거하거나 멸실해버리면 멸실등기는 등기를 지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물건을 뭐 했으니까 담보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멸실 또는 철거해버렸으니까 권리행사 방해제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ㄹ하고 ㅁ을 비교할 수 있는가 ㅁ은 자기 거 아니거든요 누구 겁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타인이에요 타인 거는 뭐예요 절대 범죄가 안 돼요 권리행사 방해제의 핵심은 자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안 되는 사람에게 구성요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네가 A라는 사람이 교사를 해본들 권행방의 교사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ㄷ과 ㄹ을 구분할 수 ㄹ과 ㅁ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번 시험은 유독 횡령에서도 3번과 2번을 비교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요 이거 역시도 ㄹ 지문과 ㅁ 지문을 비교할 수 있는 권행방의 쟁점 중에 이건 좀 제가 좋아하는 스킬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진도별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업무방해제 1번 동그라미도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업무방해제 안 되는 것과 이거를 제가 비교시키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놓고 밑에 있는 경우도 20번도 2번 3번을 비교시키거나 박스에 넣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비교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자 23번은 2번 가보시면 1초 문제입니다 사진 바꾸면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 면허증은 공이에요 사에요 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면상 바꾸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얼굴은 중요하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1번도 보시면 등기사항에 전부 그건데 수정테이프 나오면 저는 변조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있었던 것이고 3번도 죽은 사람은 유죄다 죽은 사람도 가능하다 4번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찰 업무의 표정을 갖고 다녀요 공기호에 들어가 있는 사용죄에 해당되지 않은 최신 판례인데 이미 제 책에도 있고 여러 차례 만들어드렸어요 공기호 위조죄가 안 되는 차례였어요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니었던 것이고요 24번에 가보시면 2번만 보시죠 2번에 두 번째 줄에 가면 일반 사인은 개별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일반 사인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유죄라고 했어요 일반 사인 나오면 무조건 유죄 그런데 직무 담당자 부하직원 나오면 개별적인 판단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했었고 26번에 4번에 시청청사 문제는 이렇게 소란치면 공직방 되겠죠 틀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사례가 되고요 27번에 가보시면 기억은 나중에 하겠지만 증언거부권을 불고지했는데 사실상 장애 초래 네모예요 이것만 뭐예요 문제 푸는 스킬은 위증죄 부정이에요 나머지는 증언거부권 나오든지 말든지 전부 다 위증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 초래 이거 시험 직전까지도 다 말씀드렸던 이야기네요 전부 다 다 니은에 가보시면 니은에 가보시면 정황과장 나온 무죄예요 그러니까 절도를 특수절도로 과장했다 하더라도 절도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을 하게 되면 봐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자백을 해도 다 포함돼요 따라서 여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신문을 통해서 고백해도 자백으로 취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귿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때 하시고 리을에 가보시면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미수처분 규전도 없거든요 허위신고해서 제출하면 바로 무고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다 했고 증거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게요 우리 페이지는 33 가보도록 할게요 33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3에 가보시면 무조건 깔리는 질문입니다 이미 수신 완료 라이브다 실시간을 모르면 안 된다 감청의 개념은 실시간은 무조건 아셔야 된다 이미 수신 완료의 경우는 기록물 압수의 경우다 따라서 여기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깔린다고 했습니다 통비법이 등장하면 자 니은에 가면 수사는 어떻다 했어요 범죄 테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가 안의가 위험할 때는 그건 따로 가지만 4개월도 따로 있지만 여기는 2개월짜리라고 했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니을도 잠깐 디귿도 보시면은 이거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설인데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계속 만들어 드렸거든요 폐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제 36시간만 있었어요 그 이전에 긴급 감청은 근데 폐기 조항이 들어왔는데 이걸 자꾸 안 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드렸거든요 폐기인데 실제 경찰은 폐기 보고서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수사 첨부까지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폐기까지만 물었지만 폐기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리을에 가보시면 통지는 전부 30일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입니다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보시면은 기소 중지나 창고인 중지의 결정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빼요 그래서 이거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중간 지점을 물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지문 중에 33번 중에 리을 지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킬러 지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미음은 쉽잖아 증거 동의는 동의하면은 위수 중이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고 34에 상해 진단서는 범인이 말한 거 목격자가 말한 거 빼고는 다 간접 증거라고 했으니까 상해 증거는 상해 진단서는 직접 증명이다 바로 1번 X가 되고 명상 빼고는 다 검사니까 여기는 명이 들어갔으니까 행위자가 증명한다 맞고 3번 4번은 나중에 1초 문제를 하실 수 있고 35번도 너무 쉬워서 좀 넘어가시고요 대신에 4번만 볼게요 4번은 뭐냐면 경찰관이 주거지 방문지에 방문을 하거든요 경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당 원서 관련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서처럼 취급을 하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절 방은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수사기관이 할 때는 근데 이제 수사 기록을 절차를 안 쓴 거예요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날라간 거예요 증거능력이 부정됐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가 된 겁니다 36번도 쉽습니다 부인하면 안 되고 압수조서도 똑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부인하면 피신처럼 가니까 안 되는 것이고 상업장부나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작성이니까 자백이라고 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됩니까? 라고 하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3번 자동차 등록증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잘 빌려주는 문화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무면허를 했다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증은 중요한 보강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됐고 4번을 좀 더 어렵게 내기를 바랬는데 압수경의란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쟁점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냈고요 37에 가보시면 1번은 최신 판례할 때 제가 대검찰청의 진술 분석관은 수사기록 수사과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기재 서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최신 판례할 때 또 말씀드렸고 2번에 가면 314조는 필특이에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할 거고 3번도 보시면 명예훼손을 체험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예훼손 자체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절도를 부르면 전문법칙입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은 직접 뭘 한 겁니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본래가 되는 거예요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3번 그리고 체포구속인 적견보는 탄핵 증거 나와도 X된다 315조 나와도 X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38의 1은 영상 녹화물이 등장하면 기억 환기용은 가능하고 진정의 성립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증거로는 쓴다 쓰지 않는다 안 된다 했어요 본증으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2번에 가보시면 피고인의 말을 이렇게 옮겨서 하게 되면 특신이거든요 특히 신빙할 수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아주 배우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4번 할까요 우리 3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배웠고 영장주의 예외할 때 4번에 가보시면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아니거든요 피고인 아닌 사람의 말을 누가 한 거예요 피고인 아닌 사람의 말을 조사자라는 말은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조사자가 증언을 했을 때 조사자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제3자도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막 말을 해주면 증거로 쓰는데 대신에 이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병 외소되면 그 말은 뭐냐면 필요성과 특신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은 이 사람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외국에 가서 절대 못 오거나 이 정도가 돼야 이 사람 말을 믿어주고 증거로 쓰는데 출석 동그라미 해봐요 제가 출석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라 했거든요 출석했다라는 말은 눈 쌩쌩하게 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원본이랑 지금 전문이 부딪히면 무조건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출석해서 그 진술을 부인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참고인에 대한 조사자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예요? 경찰관이 되죠 이 조사자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필특의 요건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16조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양이라고 해요 316조에 이양이라고 해요 39 갑니다 여러분 고자 양반 특탄핵 이렇게 할 때 특탄핵 할 때 탄핵은 자증이거든요 자증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사용 내역서를 공판해서 그 입증 취지가 제시까지만 하면 증거받다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깐깐하게 한다 느슨하게 한다 깐깐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증거 조사는 된 거다 증거를 본 것으로 취급해준다 따라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X 2번에 가면 부인해서 못 쓰긴 하지만 탄핵 증거로는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안 되긴 하지만 탄핵을 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는 가능하다 3번에 가보시면 부인하는 경우에 탄핵 증거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위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해도 뭐는 가능하다? 탄핵 증거로는 가능하다 답은 3번 대신에 탄핵 증거로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서로 공격과 방어에 어떤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된다 이건 2번 1차에서도 나왔어요 2번 시험에서 또 나왔고요 2번 1차에서는 정답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답으로는 안 나왔지만 또 지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40번은 1번 동그라미는 상관은 X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들은 주거침이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2번에 가보시면 강간 행위 도중은 중자 나오면 제가 일제로 가라 강도 강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중에 지금 뭘 했기 때문에?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한 거예요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경하고 강도 강간죄, 일제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강도 강간죄가 돼요 죄수를 물었고요 3번에 가보시고 이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관계 동석한 사람, 이거 제가 나온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려가지고 대체를 시키는 걸로 속일 거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납니까? 비록 이게 본 수업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오답으로 형성할 거다 했고 4번에 가보시면 위에 남진 하면 끝나는데 우리들은 나중에 그 증거 가면 남동생 나오면 진술서 진술서 나오면 313조 313조 나오면 성립이 진정되면 쓰는 것이고요 정직하면 정보통신만 나오면 직접 증거돼가지고 바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 나왔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남동생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진술서의 일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주면 증거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문자 메시지라도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종합문제치고는 정말 어렵게 고생해서 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훈련을 시켰는데 조금 허무할 만큼 증거는 좀 쉬웠다라고 보이고요 뒤는 좀 주는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이고 대신에 총론 중에서도 그래도 사이사이에 좀 어렵게 하거나 또는 소송법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속이는 부분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는, 대충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금 더 칼같이 공부하시고 정확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합격금까지 가셔서 체력 준비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따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험의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